안녕하세요. 치아르다 드림팀 윤별하입니다. 저희가 터리팀 12를 응원하기 위해 마카으로 떠날 예정인데요. 너무 설레고 떨리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르다 드림팀 화이팅! 안녕하세요. 치아르다 드림팀 박윤수입니다. 이런 멋진 대회에 치아르다로 활동을 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도 영감입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치아르다 드림팀 박수정입니다. 저희 마카으로에서 만나요. 치아르다 드림팀 화이팅! 터리팀 12 화이팅!